정시 촬영 안 취했어 맞나겠다 재현아 너 어디냐? 오 옆에 썸디에요? 아 썸디인줄 알았어 너보고 썸디인줄 알았대 내 아이디 민수 아이디 아 옆에 분 부럽대 나랑 있어 친구 친구 친구라 목소리가 썸디인줄 알았대 자 여기는 제 방이니까 제 인기만 해주세요 아 그건 귀여워 형 남자인거 같은데? 여러분 익사 나오면 맛있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수업 잘 보내세요 여러분 수업 잘 보내세요 구성스 알랍 송배를 확인하고 각장할게요 흥민정원 같은데요 락이에요? 흥민정원 맞아 아 가고싶다 팬미팅 해주세요 팬미팅은 여기서 한 두명 올까요? 야 락용아 니가 원하는 그 이거 보내줄게 안된다고 나만 보내자고 끄지 마세요 끌려가는게 아니라 제가 장례식을 이제 가야돼서 나만 나만 주세요 그건 귀여운 쪽 갑자기 귀엽다고 뽀뽀를 하시면 안돼요 오늘 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여러분 서울인으로 갔습니다 저도 서울이면 갔죠 저도 서울이면 갔죠 하하하하 아 내가 아까 손으로 원신하는거 딱 봤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다 지석이 형한테 배운겁니다 서울은 내일 가야돼요 서울은 내일 가야돼요 섹시해요? 절대 섹시하잖아요 얘가 정말 섹시해요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을거에요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을거에요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을거에요 아니요 천국은 없어요 아니요 천국은 없어요 좋은 모습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전 이제 그만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국룩상 물어본 사람들 뭐하냐고 지역번호입니다 구스톤스 오빠 살 빠져 보여요 저 20키로 쪘다가 제 친구들한테 욕먹고 살 빼고 있는 중이에요 형 그 술집에 전화해서 형 음악 틀어보라고 할거에요 어 그러지 마세요 겁나 못생겼다 야 라경아 보내줄게 멀노 구스톱스를 재회하면 하나요 할아버죠 앨범은 내가 내고싶을 때 내요 그러니까 일단 익산을 한번 와봐요. 익산 엄청 재밌어요. 익산 와서 도시골 한번 가봐요. 끊지마요. 안꺼요. 도마스쿠가 연예인 같다. 내 꿈이 연예인이라는거. 그런데 익산이 잘 가보겠습니다. 군대 손님이 익산이었는데 잘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인은요. 이곳이 익산이었는데 잘 가보겠습니다. 수산이 익산이었는데 잘 가보겠습니다. 왜 타오르네? 자, 내가 설명할게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제 신한 친구 루엘 게임 표시 4% 공유쌍 아, 왜 이렇게 남자동이네 다들 들어 이건 안되고 다들 들어 오빠, 쌈디 오빠랑 하는거 쿨로 보여요? 잘 몰라서 쿨 안익어요 쿨 안익어요 한심이 맨날 보여 너 한나 아니야? 이가열 선배님 아, 지름다 우리 기열 언니 아, 지름이니까 아, 지름이니까 아, 지름이니까 자, 이렇게 오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니가 붙여줘야돼 너를 붙여줘 너를 붙여줘 너를 붙여줘 오빠, 두 명이 하니까 소리가 작게 들려요? 한 명이 소리 꺼야돼 하아 나 컸어 구스원스 트랙 재발매한다는 소리가 스토리인가요? 아니, 음악 얘기하자 아니, 음악 얘기하자 맙시다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뭔 노래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나를 찍어줘야 돼 방송도 나하고 구스 익상 트랙 아, 나 이런말 주면 좋아 구스원스 익상 온도 트랙 어때? 좋아 리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원메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녹화는 하시면 안되고 그 대신 녹화는 하시면 안되고 그 대신 녹화는 하시면 안되고 갑니다 이제 트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전통에 그리기 자막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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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른이 너무 많아 저는 이런 삶이 좋아요. 팬님 신고한테 위로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아 위로 많이 해주신 거예요. 뒤로 가볍게 뭐가 있길래? 아 온라이크? 형 진솔한 모든 분들인데. 제가 매우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고기 좋대. 라이브 정말 오랜만일게요. 근데 술 많이 마시고. 근데 술 많이 마시고 장례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술을 많이 안 마셨어요.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아침에 가야 돼가지고. 술 많이 안 마셨어요. 남자가. 장례시장 가면 거의 술파티 아니야? 저는 그런 꼴이 무기스러워서. 답순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주문관 아주 좋은 노래를 낼 예정이에요. 낼 수 있을지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토요일은 밥이 좋아 보신 거 있어요? 토요일은 밥이 좋아. 현지역 나오고 강문수 나오고 먹는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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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어 못 봐 나 익산을 눌러야 되요 제 고양이 익산이에요 사아요 오래 가нал 저는 하여가 아니라 AMG입니다. 필터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 더 좀. AMG 상은 아니죠. 저는 약간 레이블로 따지면 어디냐. 그 약간 안경이야 이거 3,000원 주고 왔어. 안경 3,000원. 모자는 이건 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 남방은 잘 알았고. 목걸이는 주는 듯한 거고. 안경 비싸냐고 안경 3,000원이야. 피마원 모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마원. 피스 마이너스 원. 피스 마이너스 원. 잠시만요. 어. 야 우리 지금. 어 천 원씩 해봐.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인스타에 올린 CD 있죠. 그거 중고나라에서 막 10만 원씩 팔더만. 그거 내가. 내가 처음. 잠시만요 형님. 잠시만요 형님. 오빠는 살 없게 빼셨나요. 지금 20키로 찐 거라니까요. 무조건 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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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여자 사진을. 뚱뚱한 사람을. 인스타 프로필이 아니라. 핸드폰 이용하면. 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 사람이 자기가 닥치게 되면. 옷을 좋아하면. 일단 살펴게 돼 있어요. 왜 dares пят? Alsace 여러분 저는. 바이 바이. 이스루엌. Salesosa.